다 조사보일라 할게 물론 내가 안 조준다. 대전씨가 조준다 대거 왔다니 필요 없죠? 예, 필요 없었대 오리반드 오리반드 목 따고 게임 시작합시다 응 건방지니까 잠시만요, 좀만 기다려줘요 자, 3, 2 아직이요 2초 남았네요 그림자 발걸음 은밀한 발걸음 3 2 1 땡 내꺼 들어갔다 왜 내꺼는 스킬만 써줬지 딜이 안들어갔네 내꺼 옷이 딱 들어갔어요 응 50이 아니라 40 사들어갔네 좋아좋아 음, 근데 어차피 뒷강 나왔으니까 응 그렇지 쑤셔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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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킬 간다 기운은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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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걔네들이 진애들 트위치 뭐야 주소를 아니 방송 주소를 올리면은 글을 바로 삭제되게 했나봐 아 지투 쪽 올리면? 그렇게 올렸거든 내가 가오르 쭉쭉쭉쭉쭉쭉 대신 톱미르기 하면은 두 번 연속할 수 있어요 나 그럼 비겁한 짓 하지 않아? 열받는다 비겁한 짓 뒤에서 지르기 아 후방타 안나온다 지명타 안나온다 평화 너네 죽었다 꽤 깨어나 먹어야지 피자 먹는다고요? 아뇨 깨끼야 깨끼 야옹 긴장하고 그래도 돼지 매콤한 식감 젝지 껍질 개인적으로 아 맛있겠다. 아 보고 있어요. 예예. 나도 아이스크림 원래 안 먹었는데 대전씨 아이스크림 먹어버렸다니까 너무 땡기네. 대전씨 집에서 못된 것만 배웠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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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사이로 안가져요? 아 가져요? 히. 히. 하아..... 진짜 한 명 죽이라는 데 탁카드 이제 내장 빼고 내장 먹고 또 세 종류 빼고 대전씨? 응 제가 뒤에서 찌르기 쉽게 뒤에 옮겨드릴게요 오케이 대전씨를 옮겨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 대전씨 꼭 원컴 넷이랑 물만 까드려야지 오케이 오 오 아 아 아 깜빡김빡김빡